작년 12월부터 일본정부에서 계속하여 지진관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혀 없던 일입니다. 일본정부지진조사위원회는 2022년 이민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진 발생 확률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정부의 조사 내용은 일본 동북지방 미야기현에서의 강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30년 이내 미야기현에서 발생할 지진 확률을 작년 2021년에는 60에서 70%였지만 올해 2022년에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정부 이야기는 조사를 해보니까 미야기현에서 거대 지진 발생 확률이 작년보다 올해 2022년이 더 높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오늘 1월 15일 토요일까지 45일 동안 인도네시아의 지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오늘 1월 15일 토요일까지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2월 14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의 1차 강진이 발생하였고 보름 뒤인 12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인근 동티모루에서 이번에도 규모 7.3의 2차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약 보름 뒤인 어제 1월 24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6의 3차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4일 규모 7.3 그 다음에 12월 30일 2차 7.3 그리고 어제 1월 14일 규모 6.6의 강진이 인도네시아와 그 인근 동티모루에서 발생을 해서 총 3차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2주일 간격입니다. 이것은 일본 역시 2주일 간격으로 강진들이 발생하는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남태평양 바누아투, 통과 피지,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함께 연동되어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진 도미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2월 14일 작년 규모 7.3의 강진 이후에 4일 뒤에 12월 18일에 일본의 도까라열도에서 인근의 스와노세지마에서 133번의 화산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6일 뒤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역시 스와노세지마 화산에서 이번엔 무려 168번의 화산폭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과 규슈까지의 라인에서 대만과 요나쿠니섬 그리고 미야쿠섬 오키나와 쪽이 규모 5.23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의 강진 이후에는 1월 4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과 대만 부근에서도 규모 5.2의 강진, 또한 남태평양,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에서는 규모 6.2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강진 발생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 갑자기 지진 횟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현재 10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최고의 위기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